안녕하세요 소민이예요 안녕하세요 현지 이렇게 밝게 나오네 내가 누구한테 형이야? 너도? 괜찮아요 보통한테 형이지 너한테 형이구나 꼭 하고 싶은 거 있어? 어 말해줘 말하실 거 있어요? 죄송합니다 형 제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피패 한번 가야지 아이엔 형님이 또 사주신다고 시작인가? 이제 시작 이제 제대로 피카츄 뭐야 우리 닉스씨 댓글 한번 읽어봐요 뭐 읽어요? 댓글이요? 음 음 맛있을 거에요 어 안돼 우리 우리 입 덜 정답 보다 달콤한 걸 잘하니까 나도 몰래 가는 시선이 네 입술에 멈추진 뭐니 맛본 적 없는 맛을 위해 난 알콤한가 말하지 말자 결심할수록 욕심이 내 맘에 가득히 차네 이러는 내 모습엔 나도 참 놀라네 내 맘이 말을 듣지를 않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나 봐 내 안에도 마음이 낮은 네가 하지만 나 이러다가 나 후회할 것만 같았어 말일 때 처음에 그만해야 해 난 알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네 맘이 가고 또 맘이 가네 생각할수록 넌 너무 달콤하기 손이 스칠 때 그 짜릿한 마저 느끼면 안 되지만 널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So see my job 왜 그만해야 해 난 알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네 마음이 가고 또 맘이 가네 생각할수록 넌 너무 달콤하기에 정답 보다 달콤할 걸 잘 아니깐 나도 몰래 가는 시선이 내 입술에 멈추지 마니 맛본 적 없는 마술에 난 알 것만 같니 스텝업 감사합니다 꽤 기대했습니다 안녕